안녕하세요. 만개입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타지마을 간다고 지금 밤 9시 기차 타러 왔어요. 오늘 요새 그래도 대기가 상태가 좋아서 날씨도 시원할 때 가야 된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가보시죠. 고고! 저긴가 보다. 오늘 근데 달 왜 이런 게 예쁘냐? 어쨌든 저기 갑니다. 우리는. 와우. 드디어 온다. 멋지다. 걸어오네. 걸어와. 30.30일 갑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no.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예. 아, you got the wrong. 히어. 여기다! 30. 31. 오케이. Is it double? I think, I don't know. 아, 침대 칸은 저렇게 비계랑 담요랑 있네요. 깨끗한진 모르겠지만. I'm sorry. No, no, no. 네, 네. 미안하지 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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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no. I'm sorry. Money? Sorry, no. No, sorry. What about you give to your money? Money. Mar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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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Margie. Argie. Are you going to do something? эmal know. Margie. Margie. Sorry, sorry. What is those? 이곳은 화장실인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은데? 가는 곳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저 뭐예요? 반대쪽은 왜, 상품이 있어야 해요? 아, 상품이 있어요. 제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푸드도 파는구나 나은 비디오? 비디오! 한시가 남았는데, 두어서 갈려고요. 이제 좋다 누워서 가니까 너무 아늑해 이불도 다 입고 새 거라가지고 좋아 같이 가는 친구가 러시아 친구여가지고 인도분들이 러시아 상황이 어떤지 되게 궁금해 하시네요 생각보다 나는 막 러시아 사람들 뭐 먹나 뭐 거기는 물가가 어떤가 이런 거 궁금해했는데 인도분들은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상황이 어떠냐 전쟁 나가지고 일반인들의 삶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그런 거 막 물어보려고 보셨었어요 오토 타고 가는 중입니다 역시 오토가 최고야 전가로 딱 나와있어가지고 속을 일이 없어요 밤 11시에 도착해도 여기는 워낙 관광지라가지고 택시고 오토고 엄청나게 많아요 부르면 잘 오거든요 어쨌든 숙소로 가는 중입니다 저희는 안전하게 호텔에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체크인하고 들어가려고요 여기서 물을 공짜로 왔는데요 택시 마할라 택시 마할라 택시 마할라 택시 마할라 택시 마할라 택시 마할라 오 아침엔 되게 이렇게 안개졌네 어저께 밤에 올 때도 되게 안개졌네 멋있다 지금부터 벌써 멋있어 나이스 와우 사진 찍어주세요? 네 그렇습니까? dabei 타시 requests 인기사에서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진 하나 찍고 싶은데 아침에 이렇게 안개가 심해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하거든요 다들 어디서 찍으면 그렇게 잘 찍는거야 사진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신기하네 아침이여가지고 뿌였네 이제 슬슬 안개가 그쳐가지고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예쁘다 굉장히 순백의 사랑에 잘 어울리는 그런 건물이네요 인도 남자들은 굉장히 깊은 사랑을 하나봐요 앞쪽에는 이게 이건 뭐지? 얘도 이쁘다 붉은색 옆모습 이거는 사방이 똑같은 모습인가 보다 타진마을 저풍 그치 전 이제 볼거 다 봤구요 나와가지고 밥 먹으러 갑니다 아이고 힘들어 거의 뭐 3시간 30분은 본거 같아요 4시간 가까이 본거 같아요 뭐하는거에요? 아 이거는 타진마일거랑 비슷하게 했네 진짜 맛있어 왜 안나 친구들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파 렛츠고 인사이드 아잉 아잉 여기 짠 짠 김이 이따가 먹어보겠습니다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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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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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밥 다 먹고 이제 아그라포트 보러 갑니다 아주 그냥 정신이 없구만 아이고 와 멋있다 아그라 와우 야 야 이 안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곳은 엄청난 요새화된 혁신도시 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정원이 있었다면 되게 예뻤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직접 가꿨다면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예쁘다 밖에서 보는 거는 멋있고 들어와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나도 좀 보고싶다 이렇게 보면 자 밑으로 물이 흘렀나봐요 저 앞에는 타지마알 여기에 있는 저 문들은 다 방인가봐요 하여튼 되게 멋있다 와 저쪽으로 또 가봅니다 아까 저 앞쪽에서 우리가 발코니 같은데 못 들어갔는데요 거기가 여기서 더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볼까 엄청 예뻐요 우선 이렇게 조각해놓은 것도 너무 섬세해요 저 앞쪽에 발코니가 엄청 예쁘거든요 앞으로 갈 수는 없지만 저기서 커피 한잔 마셨으면 참 좋겠네요 와 여긴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멀리서는 잘 안보이는데 가까이서 봐야 보이는데 와 멋있다 여기는 유난히 예쁘네 여기는 유난히 예쁘네 여기는 유난히 예쁘네 여기가 정말 멋있네요 여기가 너무 멋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것 같고 사실상 떠오르는 생각에 이 다지마알은 가장 더 좋아요 여기가 너무 멋있네요 이제 여행 다 마치고 기차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좋지?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올만하다 돈이 안 아깝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